첫 번째는 유튜브에서 숲속지기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저스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4,700원의 17%입니다. 최근에 아주 어제 아주 뜨거웠었고 오늘은 은봉으로 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2만원 넘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숲속지기님께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크게 움직이니까 이슈도 이슈지만 저스템에 대한 기업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중기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길게 봤을 때 어떻게 좀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저스템이 되겠습니다. 왕년의 저스템은 정말 더 높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건지 기관이 최근에 좀 매도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알아보죠. 전문가님 저스템 14,700원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스템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 통틀어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영업이익이 3억 정도 통틀어서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나오면서 사실 이제 힘들었던 반도체 업황을 그대로 이제 또 반영하는 조금 이제 힘들었던 한 해를 지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반도체가 이제 그냥 이런 그냥 빈 통 공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클린룸에 들어가서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 이제 습도가 생겨나고 습도가 생겨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장비의 불량률이라든지 제품의 이제 성능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 결론적으로 습도 제어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인공적으로 클린룸의 습도를 낮춰버리면 또 이제 또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품 분해만 습도를 또 낮춰주는 그런 기술이 상당히 희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스템은 그 부분에 대한 또 확실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스템이 이제 습도 제어 장비 쪽으로는 이제 전 세계 점유율이 한 85%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는 확실하게 그냥 저스템이 다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수유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막 핫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습도 제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본격적으로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스템 같은 경우에도 올해의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기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기적인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의 상승이 사실상 이전 신고가 부근을 뚫어주려고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이전 고가 부근을 뚫어내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저스템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이전 신고가 부근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왔고 신고가를 뚫어준 만큼의 최근의 힘은 아니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신고가 뚫어주면서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올라갔으면 완전하게 역사적 신고가로 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전에 고가 부근을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2만 천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 이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강력하고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일단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내일 정도에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더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1만 5천 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라면 오늘 흐름 보면서 고가 못 뚫어준다? 그러면 바로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바로 매도를 하고 오히려 눌리는 기간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재매수 접근을 했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 물량이 조금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한다. 저가가 17,700원인데 이 구간은 이탈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저점 향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차익 실현 해버렸다가 향후에 다시 한 번 매수기에 나왔을 때 또 다시 매수를 하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스템은 저점 이탈 시에 일단은 차익 실현 한 번 하셨다가 저점에서 다시 한 번 재매수 전략 안내를 드리고 혹시나 저점에서 내일 이제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이 2만 1천 원 구간 뚫어주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또 역사적 신고가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1차 보표가는 2만 1천 원 뚫어주면 이제 2만 3천 원, 2만 5천 원으로 분할 매도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못 뚫어주면 그대로 차익 실현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재매수 전략도 유효하다는 그런 관점이시고요. 손절가도 중요합니다. 17,700원 이탈하는지 좀 체크해보시고 우선은 1차적으로 목표가 2만 1천 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수익으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